이 6.25전쟁의 성격을 놓고 말이죠. 대리전이다. 미국을 대신해서, 북한은 소련을 대신해서. 또 내전이다. 우리끼리 싸운 내전이다. 또는 북한이 주장하듯이 민족통일전쟁이다. 이 성격을 놓고 말이 많아요. 아직도 일부 내전이고, 또 좌익세력 일부에서는 민족통일전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제전이다. 국제전이다. 나중에 어차피 유엔군이 참석하고 중공군이 개입함으로써 국제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6.25전쟁은 처음부터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출발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2차 대전이 종결되면서 소련은, 소련, 스탈린의 전략은 세계 공산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루마니아, 폴란드가 다 공산화되고 중국만, 거대한 중국만 공산화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중국이 모태통과 장계석 간에, 공산당과 국민당 간에 내전이 일어나죠. 내전이. 사실은 모태통이 장계석을 밀어내서 내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사실 소련이 개입한 겁니다. 당시에 소련군이 만주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소련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모태통 군대에 대한 많은 전쟁 물자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모태통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5, 49년 10월에 장계석이가 대만으로 쫓겨나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모태통의 주장은 공산당이 되었어요. 1차적인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죠. 동구라파가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더 남았어요. 세계 공산화 전략의 완결판은 부동항을 갖고 있는 한반도다. 한반도. 그런데 한반도도 그때 당시에는 북한은 이미 소련의 위성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한만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타윈의 당시의 생각은 중국까지 공산화되는데 미국이 관여치를 않더라. 그런데 이 남한, 조그만 땅덩어리. 이거 공산화시키는 데에 미국이 관여할 리가 없다. 더군다나 48년 12월에 소련군이 북한으로부터 철수를 하지요. 그거는 미군을 쫓아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49년 6월에 미군이 명분이 없으면 저는 철수를 해버립니다. 이어서 50년 1월 12일 미국의 에치슨 국무장관은 뭐라고 그러냐.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는 필리핀으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연한 선이다. 한국과 대만을 제외시켜버린 소위 에치슨 라인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입장에서 보면 아, 내 생각이 맞구나. 미국이 개입 안 할 것이나. 이렇게 오판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스탈린이 사실은 6.25전쟁 이전에 전쟁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 그렇다라면 소련이 직접적으로 6.25전쟁에 개입은 안 했지만 최초부터 소련에 의해서 개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전의 성격을 띄고 6.25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나중에 유엔군이 참석했기 때문에 국제전이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